이제 엔비디아의 슈퍼컴 DGX 글레이스호프 200 모델이 나왔네요. 가장 여러분들 큰 고객이자 상징적인 고객이 생성행 AI 모델 생성행 대화형 AI 모델인 챗GPT를 최소로 출시한 오픈 AI 사이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슨황 자기 제품을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넘겼네요. The First DGX H200 Hand Delivered to Open AI사 가장 여러분들 지금 생성행 AI 모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샘 울트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샘 울트만. 이 사람이 이제 글레그 블록컴은 오픈 AI 공동 창업자고 이 양반이 이제 샘 울트만 젠슨황. 보시게 되면 샘 울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젠슨황 엔비디아 CEO, 글레그 블록컴은 오픈 AI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슈퍼컴프트인 DGX H200을 앞에 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H200이 탑재된 첫 슈퍼컴프트다. 전 모델보다도 거의 한 더블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엔비디아 DGX H200이 Open AI에 직접 전달됐다.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8단, 8단의 D램을 8층으로 쌓아올린 그런 HBM 5세대 HBM3E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8층짜리에다가 젠슨황의 엔비디아가 발주해서 대만 반도체 TSMC가 제조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래픽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합쳐서 하면 그 모듈이 여러분들 AI 가속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AI 가속기에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는 CPU하고 낸드플래시를 합쳐가지고 AI 서버 혹은 AI 슈퍼컴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AI 슈퍼컴. 이게 지금 AI 슈퍼컴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가장 속도가 빠른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네요. 엔비디아의 DGX, 글레이스 호프 200, GPU. 이게 핵심 경쟁력입니다. 생산은 TSMC, 대만 반도체가 위탁 생산하고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죠. 이게 구동되려면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를 SK하이닉스가 제공하고 어제 여름 사진이 나왔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하고 젠선왕이 굉장히 깊은 개인적 유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제품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품 사양이 이제 참 좀 높아지니까 그냥 고대역품 메모리인 HBM을 그냥 조달받아 가지고 TSMC가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조립 생산을 담당하는 TSMC 대만 반도체가 공동으로 여러분들 물건을 만드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능이 워낙 여러분들 이게 고성능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를 8대 설치하는 겁니다. 8대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 이 제품이 특별한 것은 이렇게 8대의 여러분들 엔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시대가 된 거죠. 8대를.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안 차리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있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메모리 칩을 채태훈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몫 끼인 거죠. 대단한 게 8대를 돌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인기가 그렇게 없지만 계속 다루는 것은 내부만 보지 말고 바깥을 계속 보고 그렇게 미래를 봐야 좀 더 역동적으로 항상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8대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미나이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궁금한 것이 이 글레이스혤프 200은 정식 명칭이 엔비디아 글레이스혤프 200 텐스코어 GPU네. 그래픽 처리장치 명함이. 더 모스트 파워풀. 가장 지금까지 성능이 좋고. 이걸 돌리는데 GEH200 그래픽 처리장치 GPU는 거대한 141GB의 HBM3 5세대 고대육폭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은 이제 기존 모델 2022년도에 나왔던 글레이스혤프 100보다도 2배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 2배 정도의 성능. 이 DGX 글레이스혤프 200 모델은 아주 최신 제품으로 아직 늘리 구매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겠죠. 이제 여기다 CPU하고 랜드플레시가 되면 그냥 서버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걸 수천 대 수만대로 연결한 것이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오픈 AI가 여러분들 채치피티를 훈련시키는 거죠. 엄청난 용량이 여러분들 이게 고성력이면 그만큼 훈련시키는 시간이 점점점점 줄어드니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천문학적인 돈을 여러분들 쏟아붓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더 몰스트 파워풀 GPU니까 가장 세계에서 뭐죠?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이 DGX H200이다. 2000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DGX H200은 오픈 AI사가 만든 LLM 대규모 언어모델인 GPT하고 그다음 메타사가 만든 라마 모델을 돌려보니까 한 두 배 정도 성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LLM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141GB의 HBM3 5세대 고대역북 메모리를 작용하고 있는데 그거의 스피드가 초당 4.8TB 정도 처리할 수가 있고 DGX H200은 특히 생성행 AI용으로 특화된 그런 제품이다. 이 HBM3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렇게 공급할 예정인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력도 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전력도 기존 글레이스호프 100보다도 글레이스호프 200 최신 모델이 한 5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쓰게 되면 메타의 좀 구모델입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은 라마2 그다음에 13B니까 이건 빌리온이라는 뜻일 겁니다. 130억 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한 좀 소형 모델이네요. 한 40% 정도를 더 여러분들 성능이 기존 것보다 개선이 됐고 GPT-3는 구모델입니다. 오픈 AI 사이보다 한 1750억 개의 파라메타를 여러분들 집어넣는 그런 모델에 비해서 한 60% 정도 성능이 개선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한 몇 달 사이로 계속 성능이 뛰어난 그런 AI 반도체들이 계속 개발되어 지금 나오는 겁니다.